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마지막 과목입니다. 6과목이고요. 건설안전기술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01번입니다. 거프집 동발이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느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퍼스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거프집 동발이를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률상에 나오는 내용을 다 공부하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퍼스포트에 관련되는 것은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둡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파이퍼스포트에 관련되는 것은 일단 숫자가 3, 4, 3.5 이것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죠.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2개까지만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곳 이상 반드시 견고하게 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제가 외우실 때 구멍이 4개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4개가 미리 뚫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구멍에 맞춰서 볼트를 넣어서 체결을 해주면 딱 4군데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5미터를 초과하는,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2미터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제를 설치해서 이 변이를 방지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십자 형태로 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십자 형태로 대해서 옆에 있는 것과 같이 수평으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상황을 우리가 꼭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게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볼트 또는 3개 이상 가는 것은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3개 이상의 볼트나 가는 것은 4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 4개 이상 또는 4곳 이상 볼트나 전용 신혼부를 사용해서 이어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헷갈리라고 이렇게 또 출제를 한 것 같아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 2개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동발이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탓을 말뚝 박기 등 동발이의 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터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가 없으면 또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4번의 보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번 답 찾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사면보호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이 아니라면 다른 것 한 가지는 뭐냐? 식생공법입니다. 식물을 갖다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식생이라는 말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답을 찾기는 쉬워요. 식생을 이용한 것이 식생공법이 돼갑니다. 나머지 블럭, 돌삭기, 현장타석, 콘크리트도는 다 구조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를 좀 쉽게 내줬습니다. 10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후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철골작업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풍속에 관련된 기준이 있고 강설량에 관련된 게 있고 강우량에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숫자가 일단 11, 1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풍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조건 단위가 미터 퍼 셰크입니다. 초당 미터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미터가 있다면 센티미터, 미리미터가 다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강설, 룬의 입자가 좀 크니까 센티미터 잡아주시고 강우는 미리미터. 이 둘은 다 시간당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풍속이 나왔으니 또 풍속에 관련된 것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아주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10, 15, 30, 35 이래서 10과 15는 타워크레인에서 나왔던 내용. 여기는 양중기에서 나왔던 풍속과 관련된 내용이죠. 다 미터 퍼 셰크라는 단위는 똑같고요. 풍속은 항상 미터 퍼 셰크입니다. 여기는 설치하거나 타워크레인을 점검하거나 해체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작업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고 15미터 퍼 셰크가 조금 더 중요하죠.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건 운전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타워크레인. 그 다음에 양중기에서는 30은요. 이상 유무를 점검하거나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익하는 것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된다 했죠. 여기는 도계인데 지금은 도계가 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짐이 곧 도계라는 것도 같이 우리는 좀 알아두시고요. 또 붕괴, 무너짐, 도계 또는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35미터 퍼 셰크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입니다. 어떻게 방지해야 되느냐.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죠. 받침의 수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답을 찾는 게 더 쉽습니다. 이 내용 같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철골 작업이니까 풍속은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초당 10미터 이상 맞죠?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이고요.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맞죠? 강설량은 시간당 1cm, 강설량도 1cm 맞네. 다 맞습니다. 기온이 가능한데 기온 자체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철골 작업을 할 수 없는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악천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